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늘 하루 만에 유튜브 방송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름 아니고 이번 주 목요일이 내 마녀의 날 for which days 라는 이제 그런 크다란 변화가 있는 그 주이기 때문에 그렇고 유튜브를 시작한 지로 이제 두번째로 맞이하는 내 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마귀를 잡는 것은 3장 법사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마귀 잡는 전문가들이죠 한번 우리 마귀를 어떻게 잡는가 라고도 한번 혹은 마귀를 잡을 수는 없죠 마귀들한테 그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이제 속으면 안되니까요 그런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한번 두번째 하고 세번째 거친 음식을 달게 먹고 욕심을 억제하며 의복을 검소히 하고 일을 시키는 노복과 호락을 같이 했다 뭐 골프도 그렇고 당구도 그렇고 학교 공부도 그렇고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지만 증권회사에서는 인기욕 투자에서는 코인 투자건 주식 투자건 참 욕심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내 마녀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일이죠 보통 전문가들은 그 이런 내 마녀의 날 하루 이틀 전에는 전혀 매매를 안하고 멀리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PC 를 안 보는 거죠 네 오늘 그 맞아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삼성 스펙 2호 최근에 메타버스 주식으로 이제 많이 상승이 올랐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봉으로 보니까 이러한 주봉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상대 수익률 상보 강도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상보 강도를 보려면 짧게는 1년 정상적으로는 2년 정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아 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를 주봉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1봉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1봉으로 이제 세세히 볼 때 이러는데 1봉으로도 참 심하게 올랐다가 심하게 내려서 지금 3시 25분 마감 한 5분 전인데 5천 원대에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어떻게 사고 팔고 하는 거냐면요 이 이런 증강 현실에 대한 앞으로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시장을 30조까지 키우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걸 30조까지 키울 만한 우리는 그런 실력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삼성 스펙 2 라는 것을 통해서 이 메타버스 세상이 알려졌고 또 지금은 이제 영상 쪽으로만 쓰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증강 현실을 제일 많이 쓰는게 원격 의료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사 선생님들의 반대로 원격 의료 행위에 이런 증강 현실이나 이런 걸 쓸 수 없고 오직 전화로만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참 발전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증강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튼 영상 쪽으로 지금 삼성 스펙 2가 엔드를 내세워서 지금 한번 테마주로 한번 바람을 일으켰죠 이런 거를 매매하는 방법은 이제 따로 있는데 지금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화식열전 2 하면서 계속 나오니까 삼성 스펙 2 같으면 제가 보기엔 이건 장기적으로 사서 가지고 가지고 계시게 되면은 증자를 안 한다면 2만 원 정도까지는 가는 시장이 펼쳐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묻어 두시거나 분할 매수 하셔야지 이거를 단기적으로 샀다 팔랐다 하려면 순간 봐서 못하죠 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회사를 보면 2단계죠 2단계고 그 다음에 상부 강도도 0 이상으로 계속 와서 수나 우 정도 되는 거죠 우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밑으로 꺾이는 우도 아니고 수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주식이라고 할 수 종자도 좋고 번개처럼 살 주식은 아니지만 사도 지금 사도 큰 후회가 없을 주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2단계 주식이죠 2단계 주식이나 2단계 주식이지만 상부 강도가 0 밑에 있죠 그렇게 섹시한 주식이라고 할 수 없죠 그나마 최근에 좀 꺾이도 꺾여 있죠 이런 경우는 번개처럼 달려 들었다가는 고생을 좀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SK 네트웍스 인데요 SK 네트웍스 역시 2단계 주식이지만 0 이상으로 올라가 빨간 선을 보셔야 됩니다 0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양, 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이 주식도 이제 과거에는 2단계 초창기 같은 때는 번개같이 사야 되지만 지금은 번개같이 살 주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도 나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NHN NHN 같은게 재밌는 회사인데요 일단 이런걸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로는 이동 평균선이 내려와서 옆으로 누운 다음에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하는 전형적인 1단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모습이고 상부 강도는 계속 내려오다가 옆으로 기울기는 완만해지는 가 이런게 계속 여기서 이제 옆으로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지만 치고 올라가기는 좋은 종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종자가 될 준비를 갖춘 상황입니다 NHN 그렇게 볼 수 있고요 1단계고요 그 다음에 롯데정밀화 뭐 30주 이동 평균선 잘 오르고 있죠 주가도 2단계죠 그러나 상부 강도가 0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다른 주식의 주식을 사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은 마찬가지로 2단계 주식이고 최근 4주간 계속해서 올랐고 상부 강도가 0 밑으로 있다가 0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상부 강도가 0 밑에 있느냐 0 위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0 이상으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서 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 호텔이죠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 때문에 큰 재미는 못 봤지만 번개처럼 안사도 천천히라도 사셔서 장기투자 하시기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좋은 종자입니다 DGB 금융지주 대구은행 같은 회사죠 꾸준히 이렇게 2단계 주식으로 계속 잘 오르고 있고 그러나 그 상부 강도가 양이죠 양상태로 계속 오르다가 지금 완만해졌는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사셔도 번개가치는 안사셔도 사시면 후회할 일이 없는 주식이라고 여겨집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기울기가 2단계이긴 하지만 기울기가 완만하고요 그리고 별로 오른 것 같지 않은 회사지만 상부 강도가 0 이상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주식도 제가 보기에는 사셔도 단기적인 재미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주식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서 모으는 사람이 많은 거죠 한국콜마 주가는 2단계 있고 30주 이동 평균에서 완만하고 그리고 상부 강도는 쭉 내려오지만 옆으로 기기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분할해서 나눠서 쭉 사신다 그러면 그렇게 나쁜 주식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전부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요일날 내 마녀의 날에 같이 춤출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케이지 동무제철 2단계 주식이고 상당히 상부 강도는 0 밑에서 양으로 있다가 다시 지금 좀 꺾이는 분위기죠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좋은 주식입니다 그리고 한전 KPS 상당히 급박하게 이렇게 올랐죠 상부 강도가 0 밑으로 올라다가 굉장히 치고 오른 좋은 모습을 보여 있고 거래량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직전 고점도 통과했고 한전 KPS 좋아 보입니다 번개같이 살 때는 지났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은 주식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누스 아까 솔루스처럼 천천히 오르고 있는데 상부 강도 0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멈칫멈칫하고 있죠 지누스 좋아 보입니다 JB금융제주 예전 같으면 전북은행이죠 참 상부 강도 0 밑에서 있다가 꾸준히 올라갔지만 참 최근 들어서 3,000원에서 7,700원까지 쭉 오르는 모습 그러다가 지금 쉬고 있는 모습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지난 2년간에 고점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정 받을 때 분할해서 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낮춰가면서 사야지 높여가면서 살 주식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우선주 뭐 LG전자와 같이 있고 상부 강도가 0 이상에서 이렇게 있고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형태 그러나 지금 30주 이동평균선하고 이제 거진 수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랐던 것이 조정을 받고 이런 주식이야말로 목요일날 내 마녀의 날 이후로 다음 90일 동안 다시 오를 수도 있는 주식이라고 여겨집니다 목요일날 전후에서 잘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이건 4단계 주식이죠 밑으로 30주 이동평균선 밑으로 완전히 내려왔죠 그 다음에 상부 강도도 가죠 잊어버려야죠 이노션 이노션 주식이 30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전형적인 3단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단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몇 번 더 왔다갔다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살 주식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좀 팔고 싶다 라는 분은 파셔도 지겹다 난 좀 팔고 싶다 라는 분은 파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DL DL 주식도 급하게 오르다가 몇 주 전에 아주 확 내렸다가 이동평균선 3단계에 들어선 주식인데 우리는 3단계는 좋은 종재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 DL은 지금 상태로서는 좋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SK 디스커버리 완전히 뭐 30주 이동평균선 꺾였고 내려왔고 그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4단계고 비록 그 상부강도는 제로 이상에서는 있지만 가 상태이기 때문에 우 상태이죠 우 우 상태이지만 지금 지금 살 주식 절대로 아니다 갖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공매도 쳐도 좋은 주식 이라고 여겨집니다 코스맥스 화장품 뭐 전세계 화장품에 그 OEM 방식으로 많이 하는 회사죠 여전히 이제 코로나가 끝날 그런 것도 보이고 증자도 끝났고 꾸준히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주식인데 어 상부강도가 이제 가 상태에서 이제 계속 지금 제로 쪽으로 양에서 미 클라스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회사 좋아 보입니다 번개같이 살 주식은 아닙니다 다우기술 다우기술 뭐 상당히 뭐 2만원부터 2만 7천원까지 이제 이 조정장에서도 꾸준히 계속 올랐고 그래서 상부강도는 양인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가로 가지만 전반적으로 미 수준이기 때문에 이 30주 이동평균선이 오르고 수렴할 때가 되면 또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버전3 거래량 OBV와 관련이 있는데 OBV 역시 옆으로 지금 횡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내마녀의 날을 앞둔 3일간의 특별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하고 수요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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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